유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저희는 저나 저희 남편이나 좀 서로 잘하는 거. 자기가 조금 더 잘하는 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요리는 저희 남편이 훨씬 잘하니까요. 요리는 저희 남편이 하고. 저희는 피부과 전문이시니까요. 아무래도 요리를 원래 잘해요. 저는 또 아이랑 놀아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각자 그 시간대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저는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켰어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일을 집에 싸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싸들고 오지 않는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많으면요. 하고 와요 저는. 그래서 집에 오면 그냥 엄마로. 엄마로 있어야지. 업무를 보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짬이 나는 날은 진짜 재밌게 놀아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 해요. 진짜 온 마음을 다 해요. 온 마음을.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말하고. 이거는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보다 길이요. 이거 할게. 도우야 같은 과일이 똑같은 과일. 딸기 3개짜리 찾아봐. 친구 4명이 재밌게 나오는 느낌이야. 진짜. 세팅 동댕. 조정. 아버님. 내 타짠 줄 알았어. 아버님 지금 타짠 느낌이야. 표정 봐봐 진지하잖아. 내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오 씨! 야! 조정. 엄마가 터져야지 엄마가 때리려. 반도라가 너 때문에. 까라 아까. 까라 아까. 때리지 않아요. 보니까 셋째가 지금 거의 왕이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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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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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이 씨. 나도 놀랬잖아. 뭐 하려는 거지? 깨려고? 진짜네. 아이고, 아이고. 진지하네. 아, 모르셨었구나. 얼음 몰라. 저 얼음을 깨서 먹고 싶어서 그런가? 야, 야, 야. 야, 금경우. 야, 야, 너 뭐야, 야. 이거 뭐 했는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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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뭐 하는 거야. 안 돼, 여기 자꾸 꺼내면 어떡해. 내가 줄 줄은 거 없어? 안 돼, 안 돼, 이거. 어우, 진짜 하마터면 큰 사고를 보냈어요. 그러니까요.